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달팽이에 따르면 어릴 적 고열로 오른쪽 귀에 청력을 상실한 청각장애 아동이 박명수 씨의 후원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매달 정기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사랑의 달팽이는 박명수 씨가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후원금이 1억 원 이상이 되면서 고액 후원자 클럽인 소울리더에 등재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연회가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제13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접수합니다. 인권보도상은 인권 문제를 발굴한 보도 또는 기존의 사회경제 현상을 인권시각에서 해석하거나 추적한 보도 등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보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후보작은 2023년 보도된 내용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웹파드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시상식은 2월 28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성남시의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연중 접수를 받고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